이제 콜롬비아로 갑니다 고정하고 싶잖아요 고정하고 싶잖아요 제발 이렇게 좋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? 콜롬비아로 기동 중입니다 몇 식사를 여기서 하세요? 저희 친구 많아서 고정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건... 잘 먹겠습니다 이제 타야 되는데? 다 타서 오면 되겠고 진짜? 그만 찍어요 빨리 먹어요 방송을 시작해 밖에도 안 돼 최대한 최대한 최소한 지민 최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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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최소한 아 반갑니다til 이제 다리가 잘 안됬네 설마 짝도 회수 다 같이 보여줬어요 nothing Or 조금 kiedy 이제 Carlos 초 deeper 놓고 Bun 공연 impressions 공연 허가 받는 Google 지금 아까 얘기를 한 게 이제 공연은 취소고 이제 파이팅! 파이팅! 손주 시스템이 없잖아? 손주 시스템이 여기 없어서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야 피아노랑 무슨 스피커가 있는 빠라도 가서 버스킹이라도 보게끔 해주는 건 답이잖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 수익이 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제 수익이 나와 바로 케이크 가시죠? 네, 지금 켜서 착수하는 상황을 좀... 네 다시 수익이 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목소리로 가면 어떡해? 어, 해! 야 나 지금 봉지 그리고 올려주라 몇 분이 인스타그램도 어, 네 이랬어 옳지 잘했다 플라이퍼만 안 해도 내가 라인 처음에 한 곡 정도를 연주를 하는 사람들 올 때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플라이퍼만 안 해도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이야 플라이퍼만 안 해봐라 기적같이 슬픔들은 사라진 그리여 찾은 거야 어, 이렇게 또 버스킹 아닌 버스킹이죠 이것도 버스킹이라고 해야 돼? 호텔 버스킹 어, 호텔 버스킹 어릴 적 우리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함 저 멀리 들려오는 좀 소리 넌 생각하면 설레고 넌 빈빈 빈기꺼가 빈 빈 빈 빈 빈 빈 네. Child Life 이었습니다 도배가 되는데 초록색으로 아까부터 앵코를 원하는 와.. 가볼까요? 자, 내 머리 한번 내 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.. 투.. 원.. 두, 스리, 포.. Sing me, 서베스 왜? 왜 페이크를 우리한테 아.. 뭐.. 미안해요 일단 가장 미안한 분들은 콜롬비아 팬분들이고 아시아에서 온 팬분들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패럴팬 여러분들도 약속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고요 제 시간, 정 시간 공연 딜레이 없는 공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켜고 가상의 이수 10,000 아.. 부모님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